아 보인다 무사히 써진付 하지마 미안해 잘못된 선배로 선배로서 미안해 스텔레브 미래가 불안해지지 이런 썸데 있으면은 머리 하..뭐라.. 아 우리보고 웃음 후보가 아니라 웃음 후보라는데? 웃음 후보? 아니 웃음! 그러니까 웃기다고 아 웃음.. 웃음이라고! 아 뭐 그렇긴 하지.. 아니.. 근데 보니까 4등도 상금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한데 너무 적어..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지? 그러네.. 무케팀 그냥 거기범베 해주는 걸로 할까? 선배! 그럼 나의 드론 이길 수 없어! 근데 우리 조금.. 그..그..그.. 괜찮은 것 같긴 해 좀.. 도와주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.. 그러다가 우리가 뒤통수 맞으면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저쪽이 더 잘해 근데.. 미안해 역시 선배가 잘못했지 직업도 하고 개물도 못기.. 아니 큰일났네 오늘.. 오늘 나를 잘못 잡았는데? 이렇게 맹혜라도 귀찮지.. 또 미안해지네.. 괜찮아 선배.. 선배 그래도.. 선배는 외노자니까.. 괜찮아.. 어차피 떡배밖에 못쓰니까 떡배를 두 개를 쌍으로 들어야겠다 힙허스는 연습해볼게 차 있으세요? 차? 나 아직 며느라.. 전자부터 안되는구나..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냐고.. 누가 온 거야? 누가 전자부터 때렸는데? 그거 아까 전에 윤희 선배님이 한번 해볼게 라고 했잖아요 아하하하 방금 말했잖아요 하하하하 방금 말했어 볼게요 아 나 있다 난 이거 한 번 써볼게 안 바뀌는데? 어 자기장 여기서 안점봤.. 뭐야? 깜짝이야 야 근데 우리 위치에서 이런 거 다 들켰을 수도 있다 절로 됐다 절로 됐다 왜 왜 왜 그러세요 윤희 선배님 한 번 서봤는데 내가 너무 아팠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으면 됐어 그래 안 죽었으니까 없어졌어 여기 있어 내가 핑 찍은 것도 있잖아 선배 아 먹으러 갈게 어 저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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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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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여기 진짜 써버렸는데 아니 히라야 아 제가 쐈어요 제가 쐈어요 제가 쐈어요 어 미안 억울하겠네 아 스텔 아니겠지 아 뭐 일단은 적이잖아 어차피 저기도 의료 키트나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을까 적을 동정해서는 안 돼 우리 턴 안 먹어 이중하면 턴너를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어쨌든 스텔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고 그 다음 써버리지 뭐 그렇다가 나중에 둘이서 남았을 때 걔네는 우리 그냥 반드시 죽일 때인데 내가 꼬드게 놨어 내가 아까 부키랑 이렇게 그거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거 스텔이면 좀 살리라고 했어 그죠 그 말을 고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순수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진짜 아닐 거 뭐 빅3인 줄 알았다고 그냥 죽여버려 다 죽인다는 마인드야 선배 오케이? 한초 퍼스트 음 아무 일도 없어 지금 진정해 알았어 미안해 front of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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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g of me backzen 윈 거 같아 위야 위야 위 죽였어 죽였어 위 하나 죽였어 위 죽여 죽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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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기절? 여기 여기 있다 하나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? 아 두 명 더 두 명 더 여기 세 명 세 명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선배 내 앞에 내 앞에 지금 우리 텐서 기절이야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선배님 왼쪽에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야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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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쉽다 누구야 아 여기 너무 아쉽다 파리 죽여 루타 아 아깝다 아니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지 않아? 근데 진짜 자기장 음빨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진짜 잘했어요 너무 좋아 우승에 희망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어디 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? 아 잠깐만 매퓹 봐봐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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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히나야 이거 누구야 자기가 어디 갈까 해놓고 말으로 안 틀어 이 새끼 이 새끼 아 왜 왜 이렇게 하자 여기 아 아 아 아 왜 왜 이렇게 하자 여기 어 근데 나나나 목숨가 안 들리는데? 헉 헉 저기장 저기장니 줄인다 줄인다 차 차 타자 응응 나나가 혼자 저기 있구나 어 내 앞에 차 소리 들리거든? 어 근데 지금 다시 안 들려? 그래 희나야 일단 그쪽으로 어 여기 보급 있어 얘들아 저거 먹자 흐이씨 아니 아니 차 갖고 말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보급이야? 여기 내리자 여기서 내리자 근데 저쪽에서 와야 돼 어차피 근데 뒤에서 안 오나? 그것도 왔는데 지금 가게 두 개인 거 같아가지고 여기 있다! 야 이거 북킹 거 같은데? 북키 무서워! 응 어디예요? 핑? 어 오케이 죽였다 한 명 한 명을 죽였어 뭐야 뒤쪽으로 죽였어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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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리 장소리 위에 다시야 다시야 위에 있어요? 지나갔다 아 미안해 그 머리 그 머리 미안해 어? 야 우리 바로 앞에 사람이 싸운다 조심해 조심해 아니 사람 많다 우리 뒤에도 있다 뒤에도 조심해 잘못 잘못 기절 사형님 기절 이거 살려줘야 돼 이거 살려줘야 돼 윤희 선배 어떻게 해 피해 피해 윤희 빼 한 명 더 봤어 일단 선배가 붙었고 아! 앗 앗 앗 앗 여기 두 명 있다 선배 왜 갔어! 이거 붙을게요 미안 한 명만 있는 줄 알고 아니 안 버려도 될 거 같아 윤희 선배 만다 아 안에 한 팀 남은 거 같은데 야 애들아 말했잖아 미쳤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팀 하지만 당당하게 치킨을 차지했던 이 팀 세 가지 나 진짜 무관리였어 어떤 데 회사 이럴 때 한 번도 못 됐는데 오늘은 드디어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나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진짜 행복하구나 선배 나는 선배님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 솔직히 이 팀 시작했을 때는 불안했는데 되게 좋아 불안해 뭔 소리야 이게 많이 불안해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